XSFM입니다. I, D, W, K 국감방송을 하다보니 겨울이 왔군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기록실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농예수의 시간입니다. 위원장이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질간사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나면 죽으러 가겠습니다. 법사위를 소개해드리고 광고를 듣겠습니다. 평소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도 하고 탄핵소초도 검토하고 법률의 체계도 심사하는 등 바쁘고 국감대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을 소관하는 홀로 사법부 전체를 상대하는 법사위입니다.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가급적 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20대 후반기 한국당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여상규, 여당 간사 강원 원주 을 송기현 등 8명, 한국당 간사 부산 북 강서 을 김도읍 등 7명, 바른미래당 간사 서울 관악 을 오신환 등 2명, 비교서 평화당 박지원 1명입니다. 네. 끝에 나온 저 두 사람, 법사위에 꽤 오래 잘 버티고 있네요. 국감 끝난 기념 케이크이 필요하다면 라 파스티체리아, 국감 끝난 기념 과일 수뇌이 필요하다면 프루넥, 국감 끝난 기념 반려동물 간식이 필요하다면 트루패밀리, 국감 끝난 기념으로 무언가를 지르고 싶은 저같은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국감 끝난 기념으로 다른 것을 배워보고 싶다면 퍼펙트25 전화영어, 기념과 무관하게 당연히 늘 필요한 29 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일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기록실 마지막 시간, 광고 후 법사위와 농해수위의 기록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국감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유면상 PD가 광고하라고 밀어넣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투성입니다. 나름 XSFM 광고에 밈이 된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화음 잘 맞네 같이 했어야 됐니? 가 나오기 직전 효과음 이 뭐예요? 띵띵띵띵띵띵? 설명 나와 있어요 띵띵띵띵띵띵 아,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카이프라는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음입니다. 네 퍼펙트25는 일반 전화가 아닌 스카이프를 통해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스카이프 사용상 도움이 될 몇 가지 Q&A를 전해드립니다. 스카이프는 PC로만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모바일로는 데이터를 쓰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스카이프는 음성통화 중에 또 채팅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하신 어려운 단어를 적어주거나 혹은 학생분께서 잘못된 표현을 텍스트를 통해 교정을 해주실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준비해주세요. 헤드폰은 소니의 브루투스 헤드폰이 좋습니다. 그럼요 영상통화로 진행되나요? 물론 영상통화로 가능하긴 하지만 영상통화가 의사소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언어학습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다른 업체와 달리 퍼펙트25는 무조건 음성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이지요. 선생님과 연결은 되는데 음질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것은 알뜰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음성 데이터 패킷이 모두 소진되면 각 통신사에서는 연결은 가능하게 하되 심한 잡음을 넣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면 즉각 해결됩니다. 선생님한테 전화가 안 와요. 선생님도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병과 혹은 다른 급한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퍼펙트25 크루들은 매 수업 항상 대기하고 있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지 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없다면 스카이프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간혹 스마트폰의 업데이트 혹은 스카이프 자체 업데이트 등으로 로그인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시기보다는 언제든 주저 마시고 퍼펙트25 카카오톡 퍼펙트5x5 혹은 1899-2538로 전화주세요. OXO인가요? 알파벳X? 네. 저희 크루들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법사위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덕후스러운 도입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워치맨! 앨런 무어의 그래픽 노블 워치맨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Who watches 워치맨?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질문도 같지요. 누가 재판관들을 재판할 것인가? 누가 재판관들의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 사인할 것인가? 박주민 의원이 답을 내놨습니다. 그의 대답은 특별재판부. 지난 8월에 사법농단을 다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도 이를 홍보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별검사, 특검의 판사 버전입니다. 국감이 거의 끝날 때쯤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자 러너가 구속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은 연내의 수사 마무리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처음 목표가 3월에서 4월 내에 마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올해 안에만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월에 10월 말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최혜배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만들어만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약간 0.1%만 들어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법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속마음이 들리는 거죠. 니네가 만들어주면. 수사하고 기소하는 쪽이 재판부가 이런저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시계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면 좀 위험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법사위의 증인들은 다 그래요. 다들 법적으로 조심합니다. 다 디폴트가 법적으로 올바른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 이래요. 특별재판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인데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2배수의 판사를 선정을 해요. 그럼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골라서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사법 내부의 문제잖아요. 사법부 내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기초되어서 나온 방법이죠. 아무래도 원칙을 생각하면 조금 무리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우려가 된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건 배당이 되는 것부터가 재판의 본질인데 사건 배당을 특정인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여론 구도를 생각하면 그럼 사건 배당은 사법부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역풍이나 맞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사법부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한편 엉뚱하게도 바른미래당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위원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의 빅딜을 설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설득한다는 걸까요? 양쪽을 설득한다는 거겠죠. 네. 한국당과 민주당을 설득한다는 얘기로 들리죠? 뭐 민주당은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걱정되는 건 바른미래당의 내부당론이 서로 달라서. 그렇죠. 이 당 요즘 당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당이 채택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역시 사람은 둬야 돼. 그러니까요. 중앙당에서 부르지 말아야 돼. 네. 다들 열심히 한다니까요. 네. 자 그럼 특별재판부 선임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법농단을 다룰 1심과 2심 즉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를 하고요. 네. 즉 상설이 아닌 거죠.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의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둡니다. 이 인서는 추천위원회를 따로 꾸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영장판사들이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사법농단의 대상자들에게. 사법부 자신을 심판할 임시기구를 그때그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그 기구를 만들어주는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만드는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과 판사회의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위촉해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누구를 위촉 지명하는가. 대법원장의 경우를 보면요. 규정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 3명. 여기는 3명이네요. 대법원장이 3명. 판사회의 3명. 변협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 3명. 우리 3명. 여기 3명이요? 네. 비상시국 대책회의.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하나가 여자만 됩니다.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합니다. 이건 즉 변호사가 변호사를 판사가 판사를 추천위원으로 넣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현재 이 제도를 구상하는 이유가 사법부 불신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약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9명의 추천위원들이 모이면요. 현직 판사들을 골라서 12명을 고릅니다. 두 배수인데요. 특별재판부에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여기 6명을 골라주고. 특별영장전담법관에 3명이 필요하니까 6명을 골라주고. 네. 지금 두 단계를 보셨습니다. 고르는 사람들을 고르는 사람들을 고르는 법. 그리고 그렇게 골라진 사람들이 사람을 고르는 것. 네.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고르는 거죠. 즉 변협 판사회의 대법원장이 9명을 골라서 법관이 아닌 법 쪽의 바깥에서 9명을 고르고 그 9명은 판사 중에서 12명을 고릅니다. 그 중에서 대법원장은 6명을 셋셋 해서 임명하는 겁니다. 네. 박주민 의원에 의하면 특검과는 달리 사법부 바깥의 법 쪽의 일반인이 재판을 맞는 방식은 아닌 거죠. 네. 특검은 이제 사법부 바깥의 법조인이 와서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다. 판사들 중에서 고른다. 그 외에 보수권에는 국회가 임명한다. 시민단체가 추천한다. 특별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거다 등의 오해 혹은 의도적인 헛소문이 있습니다. 네. 헛소문은 많겠죠. 북한에서 온다더라. 김정은이 임명한다더라. 이런 오해 및 헛소문은 주로 거의 90%가 한국당 발 혹은 한국당 내인 것 같고요. 한국당이 가짜 뉴스를 내지는 않아요. 그걸 어디서 들어서 오는 거죠. 본인이 속긴 하는데 속기는 엄청 잘 속죠. 그런데 가짜 뉴스를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바른미래당이 같이 섰기도 하고. 현재는 국회에서 왕딱 아닌가 싶은 민중당과 애국당을 제외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원내 정당들은 모두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바른미래당이 여기저기 설득하고 있자 자유한국당을 논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방식을 조금 수정해보자 국민참여재판 요소는 배제하도록 하자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요. 아예 특별재판부를 특검처럼 법제화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재판부를 특검처럼 법제화하면은 네티니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본에는 누구나 판사 탄핵을 건의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준하는 이런 시스템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저것 고민들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주인공이었거든요. 이건이. 길게 알려드렸고요. 특별재판부가 있어도 탄핵이 있으면 좋죠. 둘 다 있으면 좋고요. 지금부터 한 편의 플롯을 쭉 말할 테니까요. 익숙하지는 않은지 누가 어느 자리에서 말한 내용인지 알아맞춰보십시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은 아무리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처분이 정직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판사들을 사법 업무에서 배제하려면 법관 탄핵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법관 탄핵이 1985년과 2011년 두 번 있었고 한 번은 피기 한 번은 부결되었다. 비슷한 듯 다른 일본은 재판관 탄핵법이 따로 존재한다. 일본의 재판관 탄핵소추는 총 9명의 재판관을 탄핵했다. 탄핵 인용 사례는 이렇다. 향응접대, 조정절차에서 선처요청, 허위사실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기자에게 배포, 파산사건에서 골프채 하나와 양복 두벌 수뢰, 현금수수 약속, 아동성추문, 여성직원 성희롱, 스토킹, 열차성추행 등. 따라서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한 국내 판사는 일본 법대로 하면 탄핵이다. 올 여름에 그알실에서 들으셨던 어떤 방송의 내용 축약입니다. 네티즌은 몇 호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어떤 인조인간 혹은 인조개미가 했던 그알실 방송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지금까지는 백희련 의원이 법사위 첫날 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김헌정 사무처장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 기묘한 이야기죠. 방송을 잘 보였군요. 백희련 의원이 무서우니까 여기서 어떤 추측이나 의혹 제기 따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들으... 김헌정 추장은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죠. 저도 일본 예를 들으시길래 우리 방송을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듣고 있나? 라는 생각 했어요. 아니, 근데 그동안 법조 관련 뉴스나 논평에서 독일이나 일본, 미국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올 가을 내내. 근데 이 탄핵 인용 사례에 든 예시가 너무 배열이 비슷해서. 네. 우리는 뭐 우리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좀 살죠, 뭐. 네. 탄핵 절차는 대통령 탄핵이랑 절차가 비슷하더라고요. 의원 중에 3분의 1이 발의하고 그런 다음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재로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헌재에 물어보니까 헌재에서는 넘겨주시면 우리가 엄중하게 심사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뭐 주세요. 이거 아니야. 네. 고장 나면 가져오세요.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사법부 견제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테두리 내에서도 있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언론에서는 이 탄핵 관련 질의를 하고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게 특별재판부의 도입을 위한 압박이라고 풀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의 기본이죠. 한 장의 카드를 반드시 센 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옆에 비슷한 것들을 쭉쭉 까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5개 빼고 하나 받아 이런 식이죠. 네. 그 중에 최종 목표는 특별재판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말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국감 중에 언론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지금은 널리 퍼질 소리가 아닌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요즘 금태섭 의원이 이런 거 전문이죠. 욕먹고 옳은 말하기. 틀린 타이밍의 대가가 됐어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은 환청이나 환각 혹은 정신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어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 가지고 심신미약이 나올 리는 없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음주로 인한 논란이 있던 심신미약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판결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봤어요. 이 역시 재판부의 사법부의 공을 돌리는 언사예요. 네. 아주 효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판결을 그따우로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심신미약을 뭐라고 하지. 그리고 이틀 뒤에 국감에서 검찰총장에게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우울증 약 복용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총장이라고 판례 다 외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그러니까 법사위 증인들은 다 이 얘기를 해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진료를 해봐야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단계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물검찰총장의 이야기는 법을 만들어달라. 국회가 학자들과 심리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만나서. 그리고 입 안 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법사위의 의원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항을 텍스트로 박아 넣어라라는 말이죠. 국민들이 읽고 나서 이렇구나라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사실 이것도 유명해져가지고 얘기 안 하고 싶었지만. 감사 첫날 헌법재판소 대상감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용의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크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각사유들. 그리고 영장에서 수사질을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아예 실제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들 등 정말로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사례 중에서 유명해진 말이 있지요. 국감 직전에 전국을 휩쓸고 있었던 단어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북화해, 종전, 심재철 등등.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국감에 한 번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직접 등장했고요. 네. 그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국감에 등장해서 잠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 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좋은 이슈를 빼고 이걸 소개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중요한데 혹은 웃긴데 소개할까 그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았던 케이스가 이재명, 김부선 이런 게 있는데 다음 들을 단어도 그런 단어입니다. 보시죠. 우리 모두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 기본권이 있어요. 그럼요. 평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거의 평온은 사실... 집에 있는데 내가 배기를 하고 있어. 너무 바빠. 그럼 날 구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날 압수수색할 수 없어요. 평온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지금 시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웬일로 이겼어. 처음으로 1승을 했어. 그럼 그때 압수수색해야죠. 그렇죠. 마음의 평온이 오니까. 지금 잘못 이해했어요. 왜?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할 수 없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아, 주거가 안 평온할 때 하면 되겠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 누가 압수수색이라도 해준다면 집이 지옥이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수도가 터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집에 있는 조부모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조부모들에게 영장을 줘서 조부모들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평온할 때. 평온하지 않을 때 압수수색을 하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방금 끓인 라면을 엎었거나. 아니, 할머님이 왜 이렇게 찬장을 보시지? 압수수색 하시는 중이고. 그러니까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네. 끝났어요? 네. 사실 이 주거의 평온은 자꾸 죽어로 읽게 되네요. 주거의 평온은 국감 직전에도 참 여러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죠. 왜냐하면 이게 편히 사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기각사회 전체를 보면 주거의 평온 뒤에 주거 안정 가치가 중요하니 주거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사주고. 그렇죠. 평온함을 확보해 준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는 주택. 주택 안정 자금을 끌어당겨. 주거의 평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장 발견하면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문장. 그렇죠. 백혜련 의원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법조 생활 동안을 못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았을까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안철상 처장에게 이런 이유가 쓰인 다른 기각사례를 아는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한 4분 정도 이렇게 물었는데요. 안철상 처장은 결국에는 본 적 없다고 대답해버립니다. 원하는 답을 얻어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도 괴롭혀야죠. 그렇죠. 그래서 백혜련 의원은 다른 행정처의 간부 세 세계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 판사니까요. 세 명 모두 같은 대답을 했고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말하죠. 네 명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그동안 이런 이유가 등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역설을 하죠. 네. 그 법사위에 앉아있는 위원들 법조 생활을 합치면 500년도 넘을걸요. 백혜련 의원 포함하고. 태정태생 문단생. 거기 판사하고 검사들 진짜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있고요. 유 위원장도 판사고. 보수지에서는 이런 걸로 까는 거예요. 애꿎은 판사들 검사들 국감에 불러와가지고 입법부에서 왜 괴롭히냐. 이건 법사위 국감이니까 그렇지 멍청이들아. 아니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안 물어보고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입장 표명을 했죠. 한국당이 결국 그거에 성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백혜련 의원이 이어서 최근 10년간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이 평균 93%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11.1%라고 합니다. 매우 유명한 얘기죠.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ppt로 보여준 사례 보면 저게 재밌더라고요. 사법부가 압수수색 기각 영장에 검찰에 하고 싶은 말을 써놔요. 메롱. 그런 식으로. 법규. 나랑 만나줘. 너희는 이 수사를 수월하게 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번 주말에 한가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영장을 안 내줄 거라서. 그러니까 사유. 영장 안 내주는 사유. 우리가 안 내줄 거라서. 워낙 유명했던 얘기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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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문무엘 검찰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있죠. 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묻자 검찰총장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검찰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문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러저러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 우리 거야. 앞뒤는 서로 호응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동의안에 보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은 경찰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 아내. 우리 거야. 우리는 착하거든. 한편 올 1월에는 한국당 장재원 의원이 한국형 FBI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외청으로 국가수사청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그런 다음에 검찰과 상호 견제하게 한다는 겁니다. 검찰과 비슷한 조직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는 수사 개시와 종결을 막고 수사 지휘는 지금의 검찰이 만든다는 건데. 두 군데 가서 도장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경찰은 이게 무슨 소리요 하는 거죠. 상전 둘을. 그렇죠. 네. 세운다는 건데. 국감장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총장은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도 자치경찰제가 검찰 권한 내려놓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부분 다른 것들도 되게 많긴 한데요. 제가 다른 경우에 물어볼 방법이 있는지 좀 뒤져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개시를 할 수 있느냐 말고도 사건을 종결 지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은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슈가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최이배 의원이군요. 최이배 의원도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띄었죠. 최이배 의원은 자신의 사명을 재벌범죄 징벌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뜬다. 책도 냈어요. 어떻게 국정감사를 틈타서 다른 일을 해. 미리 해놓은 것을 지금 뽑은 거죠. 그리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것 좀 정책도 조사하고 자료도 받고 했으니까 그걸 잘 모아서 책을 내면 되죠. 그런 책은 보통 정책자료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이배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은 제목이 재벌범죄 백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재벌범죄 백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북입니다. 피지컬도 있군요. 2013년 이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 집단별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네 쟁점과 지금까지의 판결 결과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3535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호 곡 여기 이 책에는 이재용 부삼성님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실장의 국정론당 뇌물사건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증여세 포탈 사건 그리고 한진그룹 전 부사장 조현진 부사장의 땅콩 회양 사건 등이 시렸는데요. 조현자라고 오타를 썰었어. 그만해 넘어갔자. 와이즈맨. 유죄 판결을 받은 12개 사건을 유죄 판결 받은 개요와 재판 결과 이렇게 정리해서 모았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재벌 범죄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있죠. 방금 말한 3호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것. 3년 징역 5년 집유. 여기에다가 과도한 변호인 접견. 구속 수감 중에도 이사직 유지. 사회에서 우리가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개선 방안을 논한 저서라고 합니다. 즉 검찰과 사법부가 재벌에게만 관대하다는 국민 일반의 관념과 감정의 근거를 찾는 작업인 거죠. 당연히 이 정책자료집의 내용은 국정감사에서도 최이배 의원의 입을 통해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즉 최이배 의원이 모은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이배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 재벌범죄 백서 두 부를 서울지검장과 서울고검장 책상에 한 권씩 올려놨다고 합니다. 가서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재벌 공격수들은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박영진 의원이라든가 당연히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최이배 의원이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됐어요. 저희가 늘 안 돼 해요. 광고를 듣고 법사위의 장면들을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데이지 얍 얍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 하나 앞으로의 감사들 감사원이 올해 처음으로 단독 국정감사를 했죠. 또 단독 국정감사 한 대가 통계청도 있고 교육이도 있네요. 감사원 국정감사는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 달아졌던 이야기의 결말을 암시하는 예고편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앞으로 예고된 감사 리스트를 살펴보면 국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단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죠. 이건 그냥 팩트체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 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수한 건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러면서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들어온 게 없는데 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받는 척하면서 받아주면 카드도 되고 그런 거예요. 원래 혹시나 어딘가에 숨어있을 비리가 있다면 그것도 청소하고 하는 기회가 되죠. 의혹추궁 카드를 가지고 그걸 함부로 내밀 수 없는 이유가 덕질간사가 지적해준 그 포인트입니다. 정치적으로 거래하다가 내 거가 공수품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사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엄정히 감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먼저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한 상황이죠. 그걸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의 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집중되어 있다. 한 3개의 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이 지원금의 50% 정도를 가져갔다. 고요일 얘기를 해드렸죠. 허현애 씨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허인애 씨를 소개하면서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할비 이것도 감사할 예정이죠. 비기밀 예산을 감사할 예정인데 이게 기밀인지 비기밀인지 지금 국정원이랑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랑? 네. 당연하죠. 본인은 다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네. 이거는 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국정원 핑계대면서 안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밀 정보 들여다보는 거 되게 재밌는데. 감사원장도 그런 덕후 기질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럼요. 살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지원금에 한해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회계 전반을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교육청에서 또 전수감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감사 결과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크게 됩니다. 네. 감사원이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 국정감사의 가을거지가 어떻게 될지를 예고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이 설명해 준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원 내부의 직원들 중에도 지금 우리처럼 국정감사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아니요. 그거 따로 봤죠. 자료를. 네. 성화기관한테. 부럽다. 그럼 우리나 하는 짓이잖아요. 그거 부러워보면 안 되는 게 그 자료 엄청나요. 네. 아. 그럼 우리랑 비슷한 상태겠네요? 아니. 우리보다 더 빡세죠. 더 전문적이시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사망한 채로 마약을 투약받고 있어요. 네. 그분들이구나. 네. 작년 2. 비틀거린 대법관. 한국당 경북 고렴 성주 7곡 이완영. 이완영 의원 그리웠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 비대위가 사랑하는 이완영 의원. 저는 압니다. 그에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상 기대를 걸은 청취자가 거의 없다는 것. 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의 매력에 기대를 걸지 업무 퍼포먼스에 있는 기대가 좀 적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완영 일이 일을 너무 못해서가 아니에요. 네. 카리스마가. 매력이 너무 있어서 그래요. 매력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지켜보니까요. 의외로 그러니까 낮은 기대감에 비해서는 순수히 준수한 평균 수준의 활약을 잘 하더군요. 실제로 인터넷 언론인 연대회라는 잘 읽어야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터넷 언론인 연대회거든요. 인터넷 언론 인연대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인터넷 언론인들이 이렇게 짝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은 인터넷 언론인 연대회? 네. 그런 단체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에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인터넷 언론인들이 만나서 외로워 보여서 뽑은 게 아니에요. 옷깃을 엄청나게 스치는 대회인가? 그러니까 막 보수 1번하고 진보 3번이 먼저 데이트를 해보고 하루에 누가 더 옷깃을 많이 스치는가. 하지만 동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경성의 댄디보이 이완영 의원은 아무래도 실수를 해야 매력적입니다. 그럼요. 이슈가 안 나오고 지금 장면에 나오고 있잖아. 네. 이완영 의원은 1심 판사로 되돌아간 박보영 전 대법관이 새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던 중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시위대에 마주쳐 밀려서 넘어지고 노조원들이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세계일보와 한국일보가 인용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네. 판사가 출근할 때 봉변을 당하다니 이는 판사의 권위와 존엄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대법원장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에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안철상 처장의 말은 옳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요. 네. 가짜는 있었습니다. 네. 그걸 국감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 보좌관들 체크 안 하나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보좌관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완영 의원이 다른 거 보여줬던 업무에서 좋은 퍼포먼스는 본인의 역량인가. 이게 쉽게 생각합시다. 아니면 그 일을 하다가 보좌관들이 번아웃됐는가. 그러니까 완성도나 추진력이나 협상에 있어서는 영감 본인, 의원 본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감장에 들고 나오는 자료들의 퀄리티는 보좌관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완영 의원은 굉장히 외롭게 일하고 있군요.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외국당 의원도 그렇고요. 이 동아일보의 뉴스가 왜 가짜뉴스 혹은 오보인지를 보죠. 당시 노조원들은 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면담을 요청한 대표단 5명만 법원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5명은 안에 있어요. 박보영 판사는 그래서 출근을 하면서 시위대와 마주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가메하메하이. 출근하다가 비틀거리긴 했어요. 왜냐면요. 박보영 판사를 보고 접근한 취재진들이 경호인력과 엉켜서 거기에 좀 밀려서 비틀거리긴 했습니다. 경호인력이 노조에 가입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저 가짜뉴스는 취재하는 자신들도 시위대의 일원이고 심정적으로는 쌍차 노동자라는 의미였을까요? 아 희망버스 같은 것을 타고 왔나 봐요. 지하철 안 타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결국 동아일보는 정정기사를 냈는데요. 이완영 의원실은 그걸 좀 빠르게 확인을 했어야 했던 거죠. 이완영 의원을 TV에서 보셨을 때 귀여운 안경과 안경 아래 두께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신문의 정정란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심지어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것도 놀랍네요. 우리가 보통 동아일보에 실린 뉴스가 가짜뉴스이라고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내용이 틀릴 수는 있는데 통으로 없는 일이라고 생각 잘 못하잖아요. 네. 과학동화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동화는 얼마나 수준이 높은 잡지인데요. 작문 3. 여상규와 박지원 한국당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여상규 평화당 전남 목포 박지원 이번 국감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에게 유독 깍듯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가장 자유한국당을 편애하는 위원장으로 유명하죠. 그 여당 의원들에게는 막 질의 기회, 발의 기회 이런 것도 잘 안 주고 의사진행 발언도 막 못 본 척하고 네. 법사위원장 원래 왜 이렇게 아득바득하게 가야 됩니다. 야당 위원장이. 부인상을 당한 박지원 의원이 국감에 복귀했을 때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약 한 달 전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막자 질의라기보다는 발언을 막은 거죠. 네. 발언을 막자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한 것입니다. 아. 국감 때가 아니고 그 헌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얘기군요. 네. 누가 잘못됐어요? 유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법은 대체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야? 당신이 이건 뭐하는 거야?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친해지는 과정이죠? 보통 한국어에서 당신은 2인칭으로도 쓰이지만 3인칭 높임으로도 쓰이긴 한데 지금 이제 먼 게 박지원 의원인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사회나 보면 되지. 당신이 무슨 판사냐. 그렇죠. 네. 여상규 의원은 당신. 거기에 이제 쓰이자. 나를 극존칭으로 부르다니. 나 그렇게 안 늙었는데 이러면서 3인칭 존칭으로 부르지 마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 왜 3인칭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감정에서 화나면 반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박지원 의원이에요. 왜냐면 최고령 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 중에서. 뒤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럼 당신이 내 형님이야! 라고 하는 것도 살짝 들리죠. 근데 여상규 위원장이 이때는 혹시 몰랐던 게 아닐까. 여상규 위원장이 박지원 의원보다 6살 어리거든요. 박지원 의원장이 6살도 많아요. 근데 여상규 위원장은 이때 화를 못 이겨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를 재개했을 때는 청문회를 재개했을 때는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장님이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혹시 정회를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둘이 민증을 까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민증 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여기 국정감사 중에도 내내 박지원 의원에게는 되게 깍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찾다 보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말을 하기 전에 들어가는 추임새가 수액이 넘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확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셔네요. 여셔. 이거는 몽골에서 이런 식으로 로다 크리스 어디 있어. 몽골은 이제 초원이니까 초원이랑 사막 같은 데서 몽골 같은 유목족 부족들의 노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이러거든요. 아잔도 그래서 이런 톤이잖아요. 그건 뭐야? 우라랄타 여정이랑 그래? 발성 저거랑 전혀 달라요. 발성을 굉장히 아래로 쭉 끌어올려가지고 하잖아요. 몽골 그거는 보통 사람은 잘 못하는 발성이에요. 황교익 같은 추측하지 마시고요. 약기닉구나 먹으러 가자. 예. 마지막은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매우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래요. 감사초장부터 정가변 의원이 자신의 업무보고와 인사말 자료에서 큰 문제를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총장 인사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을 담아나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총장 인사 말씀 이거 한번 보세요. 총장을 무시하든가 국감 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이런 자료는 없어요. 자료가. 자료가 어땠길래? 이 자료를 준비한 사람은 기조실장이죠. 기조실장은 과연 검찰총장을 무시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은 익멸한 것일까요? 과연 그가 국정감사를 업신여기면서까지 자행한 중대한 하자는 무엇일까요? 그 인사말 자료에 F워드 써있고 F워드 써있고 바보들 메롱 이런 거 써있고 아니면 미국어 있죠? 과감한 미국어도 월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드 한번 보세요. 허켓집 말이라도 됩니까? 네. 호치키스입니다. 나중에는 줄임말이 됐어요. 호켓집 이렇게 말하는데 호치키스 찍어가 호켓집이 됐죠. 이게 유명해졌죠? 네. 아니 처음에 총장의 인사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 문서가 호치키스 그러니까 처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표현도 내용도 자료도 아니고 스테이플? 네. 문서를 호치키스 즉 스테이플러로 철했다는 게 그 중대한 하자입니다. 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일단 지금까지 XSFM의 전 임직원들은 모든 출연자들과 심지어 자기들 자신들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가변 의원이 제시하는 올바른 자료 합출 방법을 알아보죠. 그래도 하다못해 테이프라는 뒤에 좀 발라가 그래도 총장이 인사 말씀인데 그만 알아봅시다. 네. 머리가 내야 명예지입니다. 저 대학교 때도 교수님 중에 그 레포트도 위에 이제 코치키스 세 번 땅땅땅 찍고 위에 테이프로 딱 마무리해서 내라는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옛날 방식이었어요. 네. 검은색 테이프로 위에 딱 반으로 접어서 네.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이 과제를 집다가 코치키스 뒷면에 자기 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손 좀 다치면 어때요? 그것도 직업인데 네. 종이에도 베일 수 있고 네. 이게 저도 아주 옛날 옛날에 배웠던 문서수발 예의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때도 생각했어요. 역시 예절이라는 건 사회적 규약이라서 위엔놈들이 불편해하면 그게 예의의 일부가 되는구나라고요. 지금은 더 이상 예절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가빈 의원에게는 다르겠지만 위사람도 아랫사람도 그렇다면 예절이 변하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오랫동안 앞으로 정가빈 의원한테는 그냥 에어드랍으로 주는 걸로 철 안 돼 있다. 다운 안 받고 뭐하냐 그럼 파일명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파일명이 이게 뭐냐고 파일명에는 막 검찰총장 월드 월드 어쨌든 이제 이건 그만 알아보죠. 광고를 듣고 와서 그리고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자살만 하면 영웅이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그만 알아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법사위의 엘리트 플레이어 선정하죠.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윤새민 같은 능력자가 아니어서요. 싱크패드 X1 카본 또는 요가 구매 시 뭔가를 줍니다. 뭘 줄까요? 아 마이크로 SD 카드를 주는데요. 용량은 얼마일까요? 128GB입니다. 광고 되게 못한다. 그러니까요. 빨리 안 해? 못할 거면? 그리고 신규 런칭 신규 런칭 제품 X1 익스트레임 구매 시 SSD 항목 업그레이드로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익스트림하게 50% 할인해 줍니다. 네. 이럴 땐 받아. 예. 감사합니다. 그 외에 빠른 배송 상품을 다소 런칭했다는데요. 네. 왜냐하면 레노버가 주문 제작 형식이라서 네.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네. 자주 말씀드려야 돼요. 빠른 배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와 있는 물건들을 확보하는 거죠. 다른 업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한 2, 3일 내에 배송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배송되는 제품이 일부 소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레노버가 좀 느려서요. 많이 느려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보낼 때도. 팔아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이것이 주문 제작인지 아닌 빠른 배송인지를 늘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빠른 배송이면 빠른 배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모르겠고 빨리 필요하시다 그러면 급하면 한국 레노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세요. 네. 저도 그 편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서 보내는 건 아무래도 조금 느려요. 네. 여유를 가지시든지 아니면 스피드 딜리버리인지 확인하시든지 빠르게 엘리트 플레이어 선정하고 잠깐 쉬었다 돌아오죠. 엑소 카본 사고 싶다.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이제는 거의 지금 법사위에서의 활약을 보면은 아젠다 세팅 주전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네. 박주민이 얘기하면 뉴스에 돕니다. 법안 발의 건수가 2위가 김수민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1.5배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나요. 1위가 독보적 1위가 박주민 의원입니다. 문제는 일부의 다른 국회의원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법안 발의 늘리려고 100만 원짜리 벌금을 200만 원으로 늘리는 그런 법안으로 도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주민 의원실은. 이어쓰기 고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상한 워크호스죠. 말숨시가 굉장히 좋고요. 변호사 출신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폭넓은 영역의 이슈를 커버합니다. 아젠다 세팅도 훌륭하고요. 다른 이슈의 키워드만 봐도 이렇습니다. 전교조, 장자연, 세월호 조사위, 전관예우, 특별재판부 등등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특히 지리를 드라마 에피소드처럼 회차별로 나누는 기법을 한 번 선보였어요. 헌재감사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대해서 논을 냈습니다. 법무부감사 때는 장자연 씨가 이무죄의 삼성고문과 통화한 것을 토대로 통화기록 은폐 의혹을 제기했어요. 대검찰청 감사에서 이 두 가지 떡밥이 합쳐지면서 장자연 통화기록의 훼손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콤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증인 참고인이 나온 해당 기관에 맞는 질문을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잘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해당 기관에 비리나 실수한 것들이 크게 있으면 그걸 질문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혼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정사항이나 먼 미래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문제들을 요청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틀립니다.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박주민 의원실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디에다 얘기해야 될지를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짚어요. 보통 국정감사를 할 때 우리의 기대치는 상임위만이라도 좀 맞췄으면 자기가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라도 알고 했으면 이라는 마음이잖아요. 조원진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저는 이번에 쭉 보다가 이완영 의원이 딱 그 평균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요? 일종의 전투력 측정기죠. 그보다 잘하면 잘한 거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연례상설 감사는 한국에 밖에 없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국정감사를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법이 사실은 스릴러 장르를 집필하는 작가들의 기법이죠. 그리고 민주경기수원의뢰 백희련 의원입니다. 같은 청취자가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고 괜히 반갑고 현안인 사법농단 사건과 사립유치원 비리 등을 법사위 쪽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검찰이 수사 촉구하는 필요한 처사였죠. 주거의 평온 부분을 찾아냈죠. 그래서 재미없는 법사위 국감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영장 기강률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도 그렇고 판사 탄핵 사법농단에 대해서 아주 집중력 있는 질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많이 볼만한 지점들을 짚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솜씨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요. 민주당 서울 강서갑 금태섭 위원입니다. 중요하고 의제가 있는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증인의 질의를 어디로 좀 몰아가려는 느낌은 아쉬웠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증인의 답변이 다만 언론에 실릴만한 질의들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유도심문을 잘한다. 네. 거의 그런 식이었어요. 고약하지만 유능한 거죠. 네.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깨알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제일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요? 조원진 의원 채널도 훌륭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엄청 보고요. 그건 마치 인디 영화제 같아요. 조원진 의원은 아예 아이돌 뭐라 그러죠? 한 명만 찍는 거? 직캠. 아예 직캠이 있는 수준이잖아요. 국정검사할 때.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 국정검사 때는 자는 것까지 다 찍혔잖아요. 끝으로는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최혜배 의원입니다. 법사위는 사실 이번 국감 최고의 정쟁이었어요. 정쟁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정쟁에 1그램도 안 말리고 누가 모래던 마이웨이 재벌 저격을 했습니다. 재벌들의 양형 문제 그리고 대기업 경영지인들이 경제사범이 된 후에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문제 등 재벌 문제를 꾸준히 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벌 범죄 백서나 사법농단 사전까지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렇게 정쟁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으면 법사위에서 소수정당 의원들의 경우에 거의 신경을 꺼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걔 중에는 왠지 모르게 직캠 모드로 보이는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계십니다. 중간에는 상을 치르고 돌아오시기도 했지만. 제가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보러 대전에 갔을 때 아직 상복을 갈아입지 않은 박지원 의원과 마주쳤어요. 아 진짜요? 지지자들 빵 사주러 왔나 봐요. 버스 타고 다시 목포에서 올라오는가 하다가 저는 보면서 야 진짜 정치인 괴로운 직업이다. 저도 바로 국정원사 복귀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이거 지금 서울 오는 중이라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그러한 의원들 사이에서 소수정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최희배 의원은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재벌 말고도 조금 다른 것들은 있긴 있어요. 대법원의 헌재 무력화 시도, 음주운전 양형 기준 등등이요. 참고로 음주운전 양형 기준 얼마 전 비슷한 관련법을 발의했던 한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좀 핫해졌죠. 아 네. 그분은 사모님이 핫핸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집도 많죠. 법원 예산의 허술한 집행 같은 거는 회계사 출신으로서 다룰 만한 건이죠. 아 맞아. 자기 전문 분야를 되게 잘 살려요. 네. 여기까지예요. 국정감사 기록실 2018년의 마지막 시간. 법사위 시간이었고요. 저희들은 잠시 후에 마지막 위원회 농예수의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XSFM입니다. 마에스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야.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야. 국내산 말고기의 맛과 영향이 그대로 담긴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페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페밀리를 주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기록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8 국정감사기록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상시국대책회의가 그대로 앉아있고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라서 참고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부족하잖아요. 정은정 농축참고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해양이 약해요. 제가 충북 내륙지역이어서 내가 광어랑 우럭해를 구분 못한 사람이어서 그쪽이 좀 약해서 제가 오늘. 괜찮아요. 도시촌놈 이 세 사람보다는 낫죠. 큰 도움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참고인을 농축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축만 잘 돼도 됩니다. 액기스죠. 농혜수위 간단하게 위원장이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까지 무려 장관 둘 청장 셋 유관기관으로는 마사회 at 농협 지역별 항만공사 수협 등 너무 큰 기관들을 아주 많이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이었다가 이게요. 그래서 해경은 행안이로 가야 돼요. 약간 이상해요. 저는 산림청도 행안이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둘 다 가다든지. 농혜수위는 위원회의 규모에 비해서 유관기관하고 소관기관들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네. 여튼. 농림축산식품 해양. 맞다. 넓은 게 이해가 가죠. 땅과 바다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림청은 국토위로 가도 좋을 것 같고 여튼 간에. 네. 다시 읽어주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이었다가 후반기 유일하게 비교섭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위원장 전남 고홍 보성 장흥 강진 황주홍. 여당 간사 충남 천안을 박완주 등 7명이고요. 한국당 간사는 충북 증평 진천 음성 경대수 등 7명. 아까부터 고흥 보성 장흥 강진하고 증평 진천 음성 미음 이은. 미은. 위원장이 힘든 게 나라 마음이잖아요. 다 들려. 비음에 굉장히 약합니다. 경대수 의원. 네. 경대수 의원 등 7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전북 전주 을 정훈천 등 2명. 비교섭 민주평화당이 위원장 포함 2명. 송금주 1명입니다. 네. 송금주 의원도 신세가 비슷하죠. 갈 데도 없고 당장 요즘은 좀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속상해요. 작년에 녹색 신발 신겼는데 제가. 이제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농축산이 있으니까 녹색 신발이 어울리잖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좋고. 농예술 이 시간에는 제주도 광고를 봅시다. 입이 심심한 당신에게 과자 대신 푸르넥을 권한다고 임현상 피디님이 썼습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문장이 있네요. 쓰기 귀찮았던 거야 자기도. 그렇죠. 귤의 계절입니다. 네. 그런데 귤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요. 저도 아직 싫어해요. 진짜요? 저도 그게 딱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귤은 너무 그. 셔요. 랜덤해요. 네. 네. 저는 귤 하나를 10초 만에 먹을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과일 많이 드시잖아요. 네. 푸르넥 저희가 여러 번 말했듯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싼 건 아니지만 이왕 먹일 거 제대로 먹이실 수 있습니다. 생과일 위에는 무첨가 푸르넥만의 특별한 원적외선 제조 방식. 임현상 피디님은 그냥 다짜고짜 말린 과일은 맛없어서 못 먹는다고 써놨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썩을 것입니다.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럼 농촌 참고인이 어떻게 알아요? 뭐요? 과일이요? 네. 집에서 많이 썩히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지 않아. 그건 먹지 않아서 썩는 거고요. 그냥 말리기만 하면 맛이 있는가. 감 같은 거 땡감 있잖아요. 농촌감 많이 주시니까 한번 간말랭 같은 거 해보려고 집에서 베란다에 넣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여쭤봤더니 일단 건조기에 들어가야 돼요. 열풍으로 순간. 그냥 자연 바람에 곰팡이 쓸고 벌레. 그냥 파리에 개체수만 늘리게 돼 있다고.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푸르넥만의 특별한 원적외선 제조 방식을 느껴보세요. 임현상 피디님이 원고를 얼마 대충 썼냐면요. 밑에 홍성갑 푸르넥 찬양 블라블라라고 그냥 써놨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블라블라를 해야 돼요. 홍성갑 렛츠고. 찬양을 하려고 해도 요즘 먹어봤어야죠. 또 먹이라 이거야 또. 그럼 왜 푸르넥 안 갔다놓은 거야 왜. 그러게. 그게 있는데. 이 사무실에 있는 거를 생각해. 아까 제가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떠오르는 게 푸르넥이에요. 그러니까 배는 안 부른데 배 부를 정도는 아닌데 딱 입안을 적셔주고. 식욕을 약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용도로는. 미쇼호스트 새끼. 맛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 그 산도가 있으면서 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래서 푸르넥 없나라고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와서 이 사무실에 있던 푸르넥을 다 먹었더라고요. 두 봉지 남아있는 거. 사다 줄게. 제가 사 먹을게요 이제. 제주감귤, 사과, 화이트 초콜릿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이트 초콜릿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주도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증정 상품이 포함된 세트는 조금 더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진짜 대충 썼네. 사라사. 윤현상 PD가 전지전능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죠 요즘. 네 푸르넥 살펴보십시오. 맛은 저희가 보장합니다. 네. 농해수위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태의연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쌀값. 이슈 하나. 쌀값. 민주당 비례 김현권. 충남 천안의 박완주. 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의 정운천. 한국당 강원 속초 고성 양현 이항수. 경북 영천 창도 이만희. 평화당 전북 김제보안 김종회. 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 손금주. 사실 여기 옆에 제가 의원들을 쭉 썼는데요. 이거 안드로드가 읽었겠죠. 네. 그냥 농해수위라고 쓰려다가 혼날 것 같아서. 농해수위 전체죠. 네. 그 외교위에서 오이사 조치 해제 가지고 모두가 떠들었듯. 그렇죠.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사실 쌀청이라는 피강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청이라고 하면 되지. 쌀청하니까 쌀조청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달게 느껴집니다. 누굴 불러도 쌀값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매년 쌀값에 대한 논쟁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농해수위의 식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쌀값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의뢰. 농식품부 장관이 와가지고 먼저 쌀값 때문에 한창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 농협 회장이 와서 다시 답하고 에이티에서 와서 답하고 어딜 가든 거의 쌀값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 의뢰 같군요. 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쌀 목표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쌀값을 조정을 하고 직불금도 책정을 합니다. 사실 이 쌀 목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쌀값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했다는 질책이 주를 이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쌀값을 80kg에 19만 4천원 플러스 알파 즉 최소 19만 4천원으로 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21만 원이었거든요. 이건 임기 중 달성 목표치고 당장 뿅 하고 21만 원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박근혜 때부터도 21만 원이 아니라 무려 23만 원까지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만 원 넘어가는 게 약간 계속되는 목표군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농업 공약. 그러니까 농업 공약에서도 늘 쌀값 먼저.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항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질의입니다. 속초 고성양양이죠. 한국당에. 20년 전에 80kg 한가마 기준 14만 9천 원이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계산하면 지금 2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쌀 목표가 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는 거의 모든 의원이 쌀값 24만 원 아니면 적어도 21만 원은 돼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네. 김종회 의원의 이야기를 확인을 해보시죠. 평화당입니다. 이것은 어쨌건 목표 가격의 적정화. 최소한 24만 5천 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는 말했겠죠? 앞에 너무 길게 말해서요? 네. 그런데 근거를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물가 상승률을 따져가지고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50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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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 원이 당론이에요. 네. 당론으로 아예 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전남, 전북을 배경으로 하는. 네. 원고를 쓰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원고를 열어봤습니다. 2013년에는 목표 가격을 17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금암 때 쌀값이 15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것도 원래 12만 원대였던 것을 작년 정부가 급하게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잔뜩 산 거죠. 작년에 국정감사장에서는 주로 18만 8천 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종해 의원은 아예 40만 원으로 올려놓고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쌀값을 찾아봤습니다. 10월 기준 19만 3천 원. 도시 촌놈은 몰랐는데 올해가 쌀 폭등의 해였더라고요. 네. 5년 만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37%가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와중에 18%를 사들였고요. 오르니까 요즘에 다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2조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조로도 좀 보냈고요. 보수 언론에서도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정부가 생산량 예측을 잘못했다고도 하고 우리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언론이 있죠. 펜과 마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글을 보면 블로그에 좀 더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네. 펜과 마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에서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갖다 줬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게 변수의 전부인가요? 농축 참고인? 아닙니다. 변수 너무 많고요. 여기 언론에서는 폭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서 이쪽에서는 뭐냐면 회복이라고. 회복세가 인재세에 온 거고.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 올해 엄청 가뭄이잖아요. 생산량이 줄었는데 출하하는 거에 품질도 좋지가 않아서 등급을 그렇게 높게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쌀 폭등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여기 1년에 60kg 정도 나왔던데 원래 59kg도 안 되거든요. 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은 가게의 위험이 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은지. 지금 한가마니가 80kg을 최소 21만 원을 보장해달라고 농민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이 1년에 59kg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식비에 20만 원도 채 투자를 안 하는데 쌀이 굉장히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송금지 의원이 그 지적을 했어요. 밥상 위에서 쌀이 차지하는 게 3%도 안 된다. 쌀값이 차지하는 게요. 일단 정부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약속대로 쌀값을 올렸습니다. 감옥 때문에 올라간 점도 있지만요. 그리고 가격도 농민들이 요구하고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18만 원 선으로요.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싸게 산 거라는 반응이죠. 농촌장님이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하는 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 가격을 18만 8,192원으로 제시했습니다. 5년 뒤예요? 아니요. 한 번 정해지면 5년 가는 거니까. 이 기준으로 쌀 직불금도 정해지고 이 기준으로 정부가 쌀값을 조정을 해요.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80kg당 18만 8,192원으로 잠정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감장에서는 쌀의 가격을 잡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만 원, 18만 원 이야기한 게 한 가마니, 80kg 기준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마니를 본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정훈천 의원은 국민 한 명이 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60kg도 못 먹잖아요. 그런데 80kg를 목표로 하면 목표 가격 설정이 어렵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훈천 의원은 차라리 10kg를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이 80kg 기준이 마치 쌀값이 비싼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불러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단체 쪽에서는 1kg 기준으로 3,000원이고요. 공깃밥 한 그릇으로는 300원이다 해서 이 지금 주장에 계속.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게 꽂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밥을 사 먹으니까 한 공기 딱 300원 쳐달라. 6,000원이든 7,000원 100만 해서 300원도 지불을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똑똑한 수사군요. 네. 한 공기에 300원을 치면 30만 원이 얼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30만 원이 아니라 38에 24니까 24만 원. 24만 원이요. 소매 단위의 정치약이 숨어 있군요. 경제약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공깃밥 하나 300원 내놓으라고 여태까지 200원도 안 주놓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80kg는 소비자하고 감정적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공깃밥 하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80kg에 18만 8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치면 10kg는 2만 3천 5백 원입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1kg는 2,350원입니다. 보통 10kg씩들 많이들 사시죠. 국민들이 이해하기엔 10kg도 좋을 것 같고. 1kg로 설명하니까 1,000ml 우유와 딱 비교되네요. 그렇죠. 네. 얼마나 자주 소비하느냐를 생각하면 얼마나 싼지를 알 수 있어요. 1kg에 3,000원 보장해달라는 게 농민단체들 주장인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유 한 병 1,000ml짜리 보통 서울우유 많이 사잖아요. 이마트에 샀더니 2,4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유는 이틀 이만 먹잖아요. 쌀 1kg은 일주일은 먹을걸요. 2,300원. 남양주 도농점에서. 네. 우리가 1년 동안 쌀값으로 들어가는 게 10만원?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쟁이들은 제조에 의한 소매품을 사잖아요. 재가공품. 네. 즉 공기밥. 따라서 이 가격은 원료 가격이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네. 직접 소비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들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정훈천 의원은 가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기준. 네.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가. 키위. 그것도 있어요. 그걸 잠시 후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분은 참다래 농인이니까요. 아 키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정다래님이시나. 네. 정다래가. 너무 예쁘지 않아? 정훈천 의원처럼 쌀 가격보다는 시스템 쌀 직불금 가격이 중요하다면 쌀 직불금이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명 더 있었습니다. 김현건 의원은 정훈천 의원과 함께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들의 소득분포를 뜯어봤습니다. 두 의원이 참고한 통계의 기준선 자르는 선들이 약간씩 달라서 합쳐보면 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네. 네. 1.5헥타르 미만을 갖고 있는 소농은 전체 농가의 45%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고정직불금을 27만 3천원, 변동직불금을 21만 8천원을 받습니다. 이는 전체 직불금의 12, 13% 정도 됩니다. 45%가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1헥타르 미만 소유 농가는 전체의 71.6%가 됩니다. 기준선을 높이니까 이 정도가 돼요. 이들은 평균 40만원을 받습니다. 1헥타르가 기준이었으니까 2헥타르 이상으로 한번 가보죠. 2헥타르 이상을 소유한 농가는 11.8%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들이 받는 평균 직불금은 11배가 뜁니다. 440만원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세계부 같은 거 얘기할 때 듣는 소득군요. 이것은 쌀에 대해 받는 돈이 아니라 땅에 대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선을 쭉 위로 올라가보죠. 10헥타르 이상을 갖고 있는 대농은 0.7% 분포합니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천원, 전체의 10%를 0.7%가 가져갑니다. 전체의 10%를요? 그렇군요. 아까 0.5헥타르 미만이 45%인데 이들은 10, 23%만 갖고 간다고 했죠. 국가 보조금이 부의 편중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2헥타르 이상의 농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죠. 이들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절반을 가져간 거예요. 0.7%는 10%를 그들까지 포함해서 11% 정도 되는 사람들은 12%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절반을. 김연건 의원은 이런 식이니까 영세농의 소득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했고요. 정훈천 의원은 빈익빈 부익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다 박완주 의원도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은 직불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합니다. 쌀값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김연건 의원은 면적 단위에서 기본소득형으로의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경우에는 2005년 이후에 정해진 9개의 농업직불금 예산 중에서 쌀직불금이 82.6%다. 쌀 편중 현상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전면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국민의뢰가 맞긴 맞아요. 이 위원회에 했던 얘기도 늘 똑같고. 밭직불금 이야기도 작년에 나왔었죠. 그렇죠. 너무 쌀에 편중이 되니까 특히 전남 지역에는 간척지 쌀이 되게 많잖아요. 농지 임차 문제로도 갈등도 심하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왜 쌀이 문제냐면 먹는 사람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농사짓기는 또 편한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밭보다 편한 거예요. 훨씬 편하죠. 경지 정리 돼 있죠. 그리고 기계로 할 수 있고 노동력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한국 농정 역사에서 쌀 위주로 이렇게 농촌을 개발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밭작물들은 여전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제 쌀 농사 쪽에 많이 쏠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부 사정에서 보면은 좀 농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다양화되긴 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전작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기에는 좀 두려운 거죠. 업종 변경이잖아요. 네. 두려운 거죠. 리스크도 큰데다가 그래서 매년 국감을 할 때마다 농해수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밭직불금을 늘려야 된다. 그런데 계속 안 되잖아요. 왜 안 와? 누가 안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사정이. 농민들의 전작이 어려운 거죠? 전작도 어렵고 그리고 이 보험 체계잖아요. 재해보험 체계도 쌀로 많이 좀 편중이 돼 있고. 보험이 있군요. 네. 또 결정적으로 그래도 품종 개량도 쌀적이 많아가지고 태풍이나 이런 데서 견디는 거는 쌀예요. 그러니까 농업 재해라는 문제가 실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농사 져서 새로운 데 도전했는데 몽창 망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두려운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농민 고령화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무것도 다른 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언제 새로 배워요? 어르신들이 지금 50년, 길면은 60년 이렇게 쌀농사 만졌는데. 이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들고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게 익숙하고 하니까 지역에 가니까 엄청 임대하시더라고요. 사업가가 리스크를 새로 지려면 덜 늙어야 돼요. 밭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젠더적 관점에서 보면은 언니들, 여성농민 언니들이거든요. 5천 년 동안 호미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농기계는 너무 첨단으로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밭농사는 호미 수준이라고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예전부터도 농촌에 가면 남자들은 쌀농사 짓고 여자들은 밭 쪽으로 하니까. 뭐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환을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 현대화도 더디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쌀, 농촌, 농지 이외에 지금 시설 작물이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막 유리온실이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현상은 또 다른 차원에 좀 봐야 되죠. 농지라는 가치에서 보면 논은 지켜질 필요는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할 때 봤던 그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논 밀어내고 거기다 태양강 박는다 그러면.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농지는 공익적 요소가 있으니까. 특히 논은. 공공습지라고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혜수위의 국민의례를 지나가서 바다 얘기입니다.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바다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힘이 팍팍 썼습니다. 아니. 바다가 형을 좋아해요. 아니요. 법사위 시작하기 전에 먹었던 야왕 데이가 지금 약기운이 도는 거 같네요. 진짜요. 광고 왕이야 이 사람. 그런데. 광고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법사위 때. 울음광. 법사위 녹음할 때.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늦게도 내가 죽고 있었는데. 박완주 의원이에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 291시회와 291시회 두 주간에는 버려진 테이크아웃컵의 여정을 재구성하면서 합성플라스틱의 종류별 재활용 여부와 재활용 산업에 대한 간략한 둘러보기를 했지요. 네. 북태평양을 가보면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9배 면적의 쓰레기 섬이 있고. 15배요? 15배. 19배라고 발음했구나. 야왕 데이가 돌고 있지만 정밀성은 떨어집니다. 와일드하거든. 99%가 플라스틱이라 구매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분명히 라이프 오브 파이가 영화가 길어졌으면 리차드 파커라고 한 번쯤 들러쓸 섬이에요. 쓰레기 섬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뭉쳐져서 떠다니는 그런 섬은 아니고요. 제곱 킬로미터당 5kg 정도의 쓰레기가 몰려있는 정도래요. 편의상 섬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베어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큰 문제입니다. 해양 생태계로 스며들거든요. 우리가 먹게 될 수산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인체에서 발견됐죠. 그 바다 생물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의 초기 단계고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비율로 치자면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 플라스틱 병 따서 깨지는 플라스틱 있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닌데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옛날에는 클렌징폼에 넣어서 팔았잖아요. 따라서 해양 쓰레기 수거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항만에서 퍼지는 미세 플라스틱은 더 빨리 우리한테 올 테니까요. 박완주 의원실은 해양 쓰레기 수거량을 체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지표가 있네요. 수거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수거량 자체도 쓰레기 발생량의 7, 80% 정도를 처리한대요. 물론 뒤집어 보면 20, 30%가 쌓이거나 원양으로 흘러나간다는 의미이긴 합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주체를 보면 중앙정부부처인 해수부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4.6%였다가 2017년에는 11.8%로 감소했네요. 이런 해수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지자체였습니다. 즉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성용시 불러다가 쓰레기 죽게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건 굉장히 옛날 얘기고. 통영통미화. 그거는 항만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 좋은 거 봐. 그건 항만 쓰레기나 해양 쓰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미화죠. 그럼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 수거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을까요? 박원주 의원실이 거기까지 짚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죠. 그 지자체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소개하지 못했던 행안위 이슈를 잠깐 가져와 보겠습니다. 행안위 이진복 의원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을 때 해양 쓰레기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요즘 어부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도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책정했고요. 다른 도들도 이걸 책정을 하기 시작했대요. 이진복 의원은 이 정책에 좋아요를 찍었죠. 김경수 지사 자신도 경남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전남 다음으로 심각하다라고 인정했어요. 즉 전남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두 지사에게 이진복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제가 이진복 의원을 엘리트 플레이어로 선정하면서 살짝 말했던 항만을 청소하는 청항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명 지사는 바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지사 또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심성이 꼬인 인간이라서 이진복 의원이 혹시나 청항선 건조업체와 관계가 있나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경기도는 내년에 청항선을 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경남도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니까 지자체가 소화하는 해양 쓰레기의 수구량은 더 늘어나겠네요. 하지만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중앙정부에 줄어드는 수구량은 좀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양 쓰레기 이슈는 GMO 이슈와도 살짝 연결이 됩니다. 해양생물에게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유효한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아마 아니겠지만 이게 단순히 GMO가 들어간 양식장 사료가 원인인지 아니면 육상 폐기물 때문인지를 아직 알 수가 없다는 점이 불안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해양 GMO 이슈도 박완주 의원이 다룬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GMO 이슈를 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워낙 없기 때문에요. 농해수위에서 이야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레이트 마더의 오더 난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랜드 마더 오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레이트 마더는 뭐야 엄청 짱 엄마 엄마 참고인이죠. 나는 짱 크진 않잖아. 민주당 박완주 다시 농산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 이슈도 의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농예수의 국감은 매년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어려운 농촌, 돈 버는 딴 사람, 협동조학의 비리. 먼저 유통비용을 살펴보죠.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양파 값이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유통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일까요? 710원입니다. 농가에 29만원이 남고 유통에 71만원이 들어갑니다. 양파가 71%로 제일 높고요. 그 뒤로 고구마가 69.3%, 월동무가 64.5%, 배가 63.4%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주유 농산물의 유통비율은 44.8%입니다. 쌀이 제일 저렴한데요. 쌀은 28.7%입니다. 이러니까 쌀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쌀은 아무래도 보관에 용이하고 앞에 말한 이 반찬들은 쌀 나왔으니까 반찬 나온 것 같은데 수분이 많잖아요. 관리를 하자. 저온창 거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좀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요. 유통액도 많이 찍히고 상처나고 그래서. 딸기나 캔벨 포도를 살 때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포장과 유통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보관과. 실제로 저희 XSFM 티셔츠도 흰색이면 그게 더 많이 들어요. 유통이요? 보관 비용이. 이염될까 봐. 더 빨리 팔아야 되죠.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산지 유통센터를 통한 유통비율보다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오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 증거가 우리가 총선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로컬푸드입니다. 우리나라 청가시장 한 손 다섯 개가 다 휘젓고 있어요. 가락동시장 가서. D 뭐 청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기자들이든 뭐든 그리고 심지어 정책자일 때도 이 청가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어떠냐고 막 이러면서. 도시의 바보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주려고 이런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려고 농산물 유통공사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사기업들이 휘어잡고 있나봐요. 그렇죠. 그 영양권 안에 있다고 저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워낙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처음부터 너무 가락동시장 위주. 그래서 그 가락동시장 개혁하는 거는 신이 와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워낙 소수의 청가 시장을 꽉 틀어지고 있는 큰손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큰손도 아니고 엄청 잘 보이는 큰손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있죠. 그래서 강남에 유통점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은 축산물 유통 비용이군요. 네. 축산물은 어떨까요? 달걀이 58.9%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 닭고기가 57.1%고요. 쇠고기가 47.1% 돼지고기가 41.3%입니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수산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닭고기가 문제인데요. 닭고기는 96%가 계열 출하인데 유통비가 왜 이렇게 높냐는 거죠. 2018년 2분기 기준 닭고기 1kg의 생산 단가 가격은 1,982원이었는데 도매 단계는 3,615원, 소매 단계는 4,618원입니다. 농장부터 가공까지 전부 다 한 회사가 맡아서 하는데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높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원래 산통자위 국감에서 하림의 박길원 대표의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림에서는 설명문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위원회와 합의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범할까요? 그러게요. 사람이 문서가 되었네요. 합의를 해줬어요. 네. 이 산통자위에서 하림에 묻고 싶었던 거는 하림이 달걀업계에 진출하려는 과정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납품되는 닭 가격이 소매 가격보다 저렴한 이유였습니다. 하림의 설명도 제가 봤는데요. 그때그때 다르다 정도였습니다. 하림의 회장님들이 국정감사의 서창석 서울대병원 정도만큼이나 단골 손님들. 금년에 안 보였잖아요. 금년에 서류로 대체할 정도로 사실은 전지작업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첩보를 입술했고요. 그리고 하림이라는 데 어쨌든. 전지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예수위 위원들에게 간을 쳐놓는. 네. 그리고 뭐 일종의 후원도 많이 해요. 이게 하림 쪽에서 난리 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소모임처럼 공부하고 그런 쪽도 많이 사실은. 아니 안 이상해요. 가로수길 가다 보면 화려한 건물 있죠. 하림 건물. 신나동. 그게 그 닭가슴살 모양의 건물에서 설명해드린 적 있잖아요. 중간에 꽃길이 쫙 나 있는데 한 길 전체가 건물 거의 전체가 스와로프스키 같은 걸로 쫙 도배가 돼 있어요. 도저히 닭 건물이라고 하면. 그 코 하나 계속 낙대 갖고 주고. 의원실 내에서 이렇게 몇 개씩만 떼어줘도 의원실마다. 그러면 연구회 하나 돌릴 돈 나오죠. 1층에 카페 보나파르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나폴레옹을 워낙 사랑하셔가지고 김홍국 회장님이. 그렇구나. 나폴레옹 모자도 하나 사왔잖아요. 26억짜리. 롯데그룹이 샬럿인 거랑 비슷한 얘기구나. 그래서 유사품 하나 조세핀 이런 거 나오려나? 서버 브랜드도 하나 나와줘야지. 아무튼 그러게요. 의원장이 지적해준. 박안주 의원실이 지적해준 문제는 한 회사가 하는데 뭔 유통비용이 절반이냐라는 건데 이걸 대답해줄 업체는 위원회를 틀어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 워낙 그러니까 틀어잡지 않을 수도 없겠죠. 전부 호남의 대표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정은천 의원하고 김홍국 회장하고 굉장히 친연하다는 건 제가 얘기를 좀 들었고요.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형님 아우하는 정도 수준의. 정은천 의원은 그전에는 그냥 농업 경영인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들어가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다.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갈 때도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항의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로비쟁이다. 시장 다 잡아먹고 반칙 되게 많이 한 사람이라고 결국은 그냥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위세가 너무 셌으니까 끝났었는데. 그런데 정말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면 농축산 관련된 기업인들하고는 정말 친하겠죠. 특히나 농예수위의 구성이 보면 제가 이번에 농예수위 국감이 좀 실망스러웠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민주평화당이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어요. 구국민회담 중에 현 민주평화당 중에 전남북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겠어요. 위원장 예하. 그런데 여당을 보시면 김부겸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하고 넣을 데 없다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당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커요. 하림 회장 안 불려나온 것도 왠지 여당이 힘을 좀 들써줘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달걀 산업 진출 문제도 있는데요. 안성의 도축장, 돼지 도축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더 큰 이슈예요. 하림이요? 그런데 돼지까지 잡겠다고 하면 게임 세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달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게 달걀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달걀 적합이고 그리고 독립양계 보호 차원에서 오랫동안 그거는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아르마르는 다 진출해 있거든. 사료하고 약품하고 이런 거 어디 가서 받아와요. 월초에 농축 참고인이 설명해 준 대로 닭의 엔딩을 지금 삼겹살이 맛보게 시작했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왔잖아요. 그래서 벌써 50% 이상 정도가 수십 계열화 쪽에 들어와 있는데 양돈이. 도축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뻔해요. 그냥 큰 도축장이 오면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돼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돼지를 잡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하림이 진출하겠다고 그러고 승인이 나왔어요, 또 심지어. 그걸 막을 만한 타이밍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살짝 늦었거나. 그런데 위원회나 상임위나 여당은 별다른 액션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건 거론하지 않는 걸로 용인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묵인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국감이라는 게 워딩을 안 따면 덮어준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와가지고 눈 마주치고 싸워야 되는데 서류로 제출한 거 이렇게 읽고 있으면 쟁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보면서 증인 똑바로 쓰시라고 승지를 내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트가 그게 뭐예요. 이건 왜 호치키스 피자. 호치키스를. 없어요. 너무 웃겨서. 아무튼. 제가 정원천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덕질 간사가. 이것도 사실 안 좋은 얘기예요. 보시죠. 다 어디 갔나. 외국에 다 갔다고. 바른미래당 정원천. 네. 작년부터 농식품부는 청년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천 의원이 어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정원천 의원이 보내자고 한 거잖아요. 네. 명칭은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입니다. 3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60명이 나갔고 금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100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농식품 관련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에 외국 곳곳에 파견되어 교육을 해준 기업을 위해 시장 개척과 홍보 임무를 행하는 거죠. 뭘 3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해. 네. 바로 그겁니다. 즉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인력을 정부가 아웃소싱 해주는 사업입니다. 파견 나가는 외국도 다양하네요. 동남아 8개국 나가고요. 터키, 카자흐스탄, 중남미는 브라질과 멕시코 있고 이명박 정부 이후 숨겨진 혈맹이었다는 아랍에미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남아공, 유럽은 동쪽의 폴란드, 남쪽의 이탈리아, 서쪽의 프랑스 등이 있네요. 그럼 이들은 정원천 의원이 이들이 나가서 일을 잘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받을까요? 정원천 의원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던 사업이니까 들여다봤죠. 먼저 2017년에 나간 60명, 이들에게 제공된 체제 비용은 총 1억 1700만원입니다. 단순하게 나누면 1인당 한 달 체제비는 65만원이 됩니다. 당시에 2017년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월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인데요. 그렇다면 48%를 지급받은 겁니다. 절반 이하. 금년에 나간 100명을 보죠. 100명에게 지급된 총 체제비는 2억 6400만원. 100명 내보내는데 이거 썼어요. 1인당 한 달 체제비는 88만원입니다. 배 타고 갔나봐. 리차드 바꿔 태우고. 아, 땐목이죠 그건. 배도 아니고. 아니면 보트거나. 컨테이너에 집어넣었나?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이죠. 그러면 월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55% 받았네요. 서유럽,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는 프랑스 하나니까. 프랑스로 파견된 청년 개척단이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아니, 그럼 이 한 명은. 뭘 개척하는 거야? 한 명한테 2억 6천만원 줘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통장이 입금돼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네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온 거예요? 스스로 범선을 제작해서 바람에 따라 이렇게 염도양을 돌아서. 그럼 지금 오고 있겠죠. 배에다가 석탄 넣는 알바 뛰는 거 아니에요? 연료 공급.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농식품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해외 공간. 간말랭이 먹어보시라고. 조리사 파견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해외 경험 싹 해준다고 셰프들, 영 셰프들 이렇게 해외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완전히 시다바리처럼. 아, 진짜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도 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관례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이미 많이 있었죠. 코이카 통해서 가서도 이제 거의 뭐 노비처럼 아니 그러니까 거의 식모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늘 좀 문제가 돼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코이카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비리의 온상, 청년들을 외국에 데려다 죽이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되곤 하는데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찾아보시라니 길지 않기도 했고 그냥 AT가 뭘 잘못하나 유통공사의 어르신들 중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서도 이런 짓을 많이 하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청년 개척단들을 파견하는 업체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는 135개입니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17년 매출 규모가 1조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개중에는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도 있었고요. 어머, 근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준다고요? 해외 개척단들의 시장 개척이 도움이 됐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자, 3개월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갖고 무슨 그런 업무를 다 하냐? 3개월 활동했다는 것은 이 개척단에 속한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의미한 스펙 혹은 경험을 쌓을 시간으로도 부족하죠. 즉, 돈도 못 벌고 경력도 안 되는 겁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많은 인원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3개월 주기로 파견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탁상행정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아이디어를 냈던 정운천 의원이 많이 실망한 눈치였는데요. 저는 그런 의심도 살짝 해요. 정운천 의원이 예상보다 좀 덜 아쉬워한다. 이 기업 중에 친한 기업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운천 의원은 이거 진노해야 되는 타입이네요. 입에 피를 물고 덤벼야죠. 생각보다 너무 순하게 넘어갔다. 화는 냈는데. 체스트로틱하게. 자기가 보내자고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화는 냈는데요. 화를 낸 것은 기사로 안 나오고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정운천 의원이 뿌린 보도자료는 기사로 많이 나가요. 아이디어를 낸 의원실이 있고 그 아이디어에 들러붙은 공기업과 상당히 많은 수의 사기업들이 있다. 탁상행정으로 그 아이디어는 좀 많이 미진하고 부진한데. 135개 기업 중에 분명히 친한 기업이 있을 것 같다. 그 회사들은 잘나가는 회사들이다. 그렇죠. 청년들은 3개월을 날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T 한번 털어야 돼요. AT 큰 건물이잖아요. 양재동에. 네. 꽃시장 옆에 있는. 네. 식당 같은 것도 업자들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한 번씩 거기 청년식당 한번 창업하는 경험해 준다고. AT 센터가. 그것도 경험이네요. 네. 수익 사업을 꽤 많이 하고 되게 잘 돼요. 노른자위 땅에 있다 보니까. 엑스포 같은 것도. 박람회도 많이 하고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숙박업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 가게 되면 교원들 가는 그런 숙박 뭐라 그러죠? 연수가 좀 가. 연수원. 연수원. 그리고 EAT라고 해서 학교 급식에서 전자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수수료만 해도 1년 60억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 니네 그거 왜 돈 받아 놓고 식재료 관리는 안 하냐 그랬더니 AT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거 전자로만 하기 때문에 식재료는 관여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 시스템만 관여하는 거지 농촌 지능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어떤 활성화. 이게 AT 센터의 가장 기본 설립 목표인데 그런 건 다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AT 감사할 때는 AT를 집중적으로 때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감사받았던 다른 단체들은 우리가 AT한테 밥을 사야 되겠다. 저는 복지부동한 면이 상당히 있나 보고요. AT 돈 잘 써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시죠. 이슈 5. PLS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 민주당 박완주 김현권 한국당 충남 보령 서천 김태흠 평화당 김종회 바른미래당 정훈찬 내년부터 농가의 PLS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소비자가 많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밀접한 사안입니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농약 사용 기준을 더 깐깐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 즉 어떤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이 아닌 농약 성분은 0.01 ppm 이상이 검출되면 무조건 부적합 한 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적합 한 장을 받으면 폐기되거나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농산물에 거기에 맞는 농약을 정해주고 그거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알 만큼의 인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들어봅시다. 그동안에는 모든 농산물 모든 농약을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면 예를 들어 취나물에서 발견된 농약은 깻잎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이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등록된 거 아니면 다 안 되라는 식의 적용이고 모든 농산물에 다 등록 농약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포지티브 리스트가 들어와서 유지가 잘 될 거라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PLS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약자더라고요. 그래 불군요. 더 복잡한 건 줄 알았어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이를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 마주친 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니까 또 나와서 감사하고 민주평화당의 김종혜 의원은 농민들이 이 제도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민주평화당의 김종혜 의원에 의하면 이게 2013년부터 준비해왔던 제도예요. 그런데 아직 등록 농약이 있는 작물이 반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9건의 농약을 등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1670건의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했다고 하고 벼락치겠다. 네. 농약이 등록하려면 보통 2년이 걸린대요. 검사도 해야 되고 반감기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이름도 정해야 되는데 농약 이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풀 쪽이잖아요. 제초랑 살균이랑 성장촉진이랑 이렇게 나누는데 풀초상 이런 것도 있고요. 풀초상? 이름을 되게 직관적으로 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는 거고 성분이 비팬트리 말고 어려우니까 풀초상 그리고 확 타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럼 전남지사 후보였나요? 박매호 후보의 회사에서 만드는 멸충대장골들 그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농약 이름 되게 재밌어요. 직격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살충려 어떤 건 이름이 다이다이 다이다이 붙잡고 다이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뿌리는 사람한테 너무 위험해가지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잖아요. 오늘 누군가는 죽는다. 농약 이름조차도 직관적으로 지어야 되는 시장인데 이 시스템을 농민들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농지 특성상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간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밀 거든 다음에 콩 심고 그다음에 깻잎 거든 다음에 상추 심고 하니까 지금 이 PLS의 가장 핵심은 토마토에만 쓰는 농약이 니네 깻잎에서 발견되면 큰일 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하우스에 썼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토마토 한 번 싹 걷어내버리고 난 다음에 엽체류 심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약이 겹치는데 그걸 어떻게 원인 규명이 농가 차원에서 되느냐. 이거랑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는 6년근, 4년근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4년 전에 심어놓은 거에 발견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랑 그리고 신규 작물들 예를 들어서 아마란스라든가 새로운 작물들을 심는데 거기에는 농약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다가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살충에는 이런 거 써도 되나?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걸리게 되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좁은 땅에서 여러 개를 키우는 우리가 무슨 사람이 좋다나 이런 데 보면 귀농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A작물 30cm 옆에 B작물을 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요새 만약에 드론 방제에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냐고 항공 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 실제로 농민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늘 우리만 범죄인으로 했잖아? 그게 지난번에 달걀 사태에서도 그랬으니까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제도를. 되게 허망하네요. 공부한다고 대고생했는데. 저한테 진작 물어보시지. 제가 이거 칼럼다에 썼잖아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불러왔어요. 늦은 아마. 갑자기 불렀어. 본인의 원고 따위 없이 우리 원고 들여다보면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홍보 동영상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랬구나. 저는 보다가 미치겠어가지고 때려쳤는데 다행히 윤세민이 공부해 왔네요. 네. 그래서 보통 농약을 등록하려면 2년이 걸리는데 그걸 시험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실험을 해야 돼서 2년이 걸리는 건데 지금은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것 때문에 바꾼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급하게 지금 농약들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약 직권등록 시험이 완료된 항목이 3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농예수위는 5년 유예를 촉구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거의 다 5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농촌 지방 시의회, 구의에서는 계속 이거 5년 유예하자는 발의를 계속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은 불가능하겠다 느낌 봤어요. 그러니까 만 가지가 넘는데 거기에 항목별로 봤을 때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릭클릭을 하게 되면 벼 클릭하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농약 성분. 그리고 나는 벼농사랑 만약에 토마토 농사 짓는다 그러면 이 농약이 겹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만 봐도 스마트폰도 잘 볼 줄 모르시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구청장이나 드시려고 그러고. 맞아요. 아니 필요한 제도라는 것도 백분 이해하겠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이게 14개의 위원회를 돌면서 봤던 그 어떤 제도보다도 생산자하고 거리가 되게 머네요. 그러니까 도시 소비자들을 위한 식품 안전이라는 하나의 이슈에 묻어가는 거고 도시 소비자들은 다 환영하죠. 엄청 더 관리한데.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걸 자꾸 해내라 그러면 분명히 무리수 들어오거든요. 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몇 년이 돼 있어야겠네요. 최소 5년. 제가 보기에는 6년 금 인삼이 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은 것. 그렇죠. 오늘 심 뿌린 인삼은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래서 그 토양 잔류 농약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적이 있었군요. 그리고 잔류 농약 성분 조사하는 거. 그러게요. 반감기 생각 안 하면 안 돼. 그럼 유기염수. 그러니까 저도 농약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가 또 되게 달라요. 반감기가 금방 하루 광분해라 그래가지고 햇빛 맞아가지고 날아가는 농약도 있고 잔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안지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전국 토지에 잔류된 농약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게 해양 쓰레기 청소 정도만 제외하면 계속 나오는 게 탁상행정 얘기네요. 그러네요. 농혜수의의 슬픈 현실입니다. 광고를 듣고 농혜수의의 장면들을 확인하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살짝 아쉬워할 때도 목 놓아 울 때도 가족이지만 모든 말을 이해하진 못하니까 좋은 것만 골라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작년 하나 해경의 체력 검진 네 해경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해경 부활한 그 해경 바다는 물이 알바 아니니까 라면서 다 내몰 아 잠깐만 농혜수의가 다 내몬 거야 바다로 물여서 해경에서도 중간중간 체력 검정을 합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했었죠? 원래는 1000m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2013년도에 500m 바다수영으로 바꿨습니다. 좀 멀긴 하다. 멋있잖아요. 500m 바다수영 근데 올해 갑자기 거리가 한 번에 줄었습니다. 100m로? 100m로 100m도 단거리는 아니에요? 쉽진 않은데 너무 확 줄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줄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나마도 39세 이하는 100m고요. 40세 이상은 75m입니다. 국감정에서 김종혜 의원이 왜 이걸 줄였냐고 물어보니까 모든 구성원이 500m 수영을 하기에는 여건이 부적절했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었겠죠? 그 철인 삼중경기처럼 이게 그 해병 혹은 또 신뢰낚시터 같겠죠? 근데 그나마도 이게 이래서 면제 저래서 면제 하다가 최근 5년간의 참여율이 37%라고 합니다. 아니 100%가 안 될 건 검정은 뭐하러 해요? 3분의 1 정도만 검정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육군은 60세 사성장군도 체력검정을 받거든요. 한 60% 확률로 수영을 못해도 해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사회는 경마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농예수의 소관입니다. 그 명칭은 유캔 센터입니다. 너 깡통이 아니죠. 당신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이런 개그를 칠 때 좋아하실 걸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캔이라고 시작하면 문장이 너도 걸 수 있어. 이렇게 끝날 것 같거든요. 너도 딸 수 있어. 유캔 갬블. 그런데 일단 현재 용산총고할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경마장의 장외 발매소에 유캔 센터가 총 14곳 운영 중입니다. 작년 국가방송에서도 이건 맥둣집 안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상담소 같은 모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매실치료 아니야? 그것 하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내겠습니다. 전국 14곳에서 근무하는 유캔 센터의 총 근무자 수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존경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숫자가 있대요? 답은 22명입니다. 있네요. 14곳에 22명이라는 것은 14곳에 대부분이 1명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파리에 혼자 간 청년 일단은 최소 6곳 정도는 6명 근무를 하고 나머지가 2명씩 2명씩 해서 8곳 아 그래요? 만약에 어디 가면 5명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1명 근무하는 곳이 더 늘어나는 거죠? 마사회 홈페이지의 소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심리치료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만 이 내용을 다룬 정은천 의원에 따르면 그 한두 명 있는 사람들이 딱히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 없으면 그 뭐냐 막권 파는 곳인데 본인도 걸고 그러겠죠. 어쩌면요. 명칭이 비밀을 어디서 풀 수도 있어요. 혼자서도 근무할 수 있다 해서 유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캔 두잇 언론 제가 찾은 다른 정보 중에서 마사회 지적받은 게 마사회 마사회 수익 중에서 도박 중독 도박 방지에 쓰이는 예산이 0.002%라고 들었거든요. 따라서 방지할 수 없다 이것은? 그렇죠. 그 0.002%가 이 22명에게 가는 거죠. 이거 좋네요. 0.002%가 22명에게 KTNG가 금연 선전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거면 이렇게 할 거면 국가가 운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는 건 좀 심하죠. 왜냐하면 국가가 운영하면서 복권하고 마사회 같은 거는 다른 사업 많이 하니까 그런데 도박 방지 사업은 돈 더 써야 될 건데? 0.002% 이런 거 우리가 주로 막 새우깡에 새우 함량 이런 데서 많이 본 거잖아요. 새우 향기가 치우고 심지어 국내산 새우 향기라고 엄청 웃기잖아. 너무 싫으면서 그 새우깡 봉지에 국내산 새우 이래가지고 엄청 크게 동그라미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액세스몰 프레그레인스 스토어에서 새우깡을 팔아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겁니까? 농립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태현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김성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보시죠. 여기 차관님 뒤에 앉아계신 건 두 분 일어나보세요. 왠지 들어본 것 같은 대사죠. 차관 뒤에 앉아있는 두 명. 네. 김태현 의원님 질의하는데 왜 두 분이 그렇게 웃나요? 질의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가의 당론인지 웃으면 시비건다. 이런 말을 하는 아씨 웃는 얼굴이 왜 침을 뱉고 그래? 이런 말을 한 의원들은 거의 다 한국당 의원이네요. 사실은 한국당이 싫어하는 종이의 스테이플러를 찍으면서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건 진짜 싫어하겠네요. 웃으면서 계속 찍고 있으면 김성태 원내대표 길거리 다닐 때 옆에 계속 종이 들고 찍으면서 웃으면서 설치하는 거야. 그럼 미칠걸? 며칠 내로? 불려 일어난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농정원장은 웃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찬 의원이 나중에 국회TV 돌려봐요 막 그랬는데 제가 이걸 확인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크게 돌려서 크게 확대해서 돌려봤습니다. 웃긴 웃었어요. 직원이 마실물을 중간에 갖다줬어요. 그때 잠깐 한 2초 정도 미소를 띄우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거 보고 이러는 거예요. 물 갖다주면 살짝 웃지 않나요? 누구나 다? 제가 인상성? 제가 장면으로 골랐는데 편집권 중에 빠진 것 중 하나가 어느 의원이었죠? 참고인 2명이 낄낄대며 웃어가지고 거의 경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다른 의원들도 약간 기분을 나빠했고 낄낄대며 웃었잖아요. 이건 미소잖아요. 웃는 거에 지금 한국당에 굉장히 민감해요. 지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나? 작년이나 이럴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김진태 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겠네요. 김진태 의원으로부터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죠. 김성찬 의원입니다. 이 사람 저거 어디더라? 창원진혜입니다. 장면 4 무자격 조합원은 왜 생기는가 민주당 김현권 김현권 의원입니다. 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농혜수의 원탑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걸 바라고 민주당이 공천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유일하게 경북지역구 인사죠. 비리 얘기는 하지만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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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판의 선수 참고인께서 부연하실 것이 많은 웃긴 장면이긴 합니다. 알려주세요. 농협이나 수협과 같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중에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김현권 의원은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도 다뤘는데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수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1410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적발해 조합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이나 파산 같은 원인이 아니라 아예 자격 자체가 없었던 어음, 면허나 허가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488명이나 돼요. 그러면 집에서 그냥 낚시 게임만 하시던 분? 대물낚시왕? VR로 도시 여부? 도시 여부 시청하고 혹은 교회를 다닐지도 모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 투스 세려명이 베드로인 모든 사람 이 488명은 들켜서 쫓겨나기 전까지 3억 6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아이가 많잖아. 왜 숨어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포켓 머니가 되겠네요. 쏠쏠한 김영권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은 24,9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노? 꾸준히 색출을 해내고 있긴 하지만 이 전방위로 속가내지 못하는 수협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감장에서 항변을 하는데 법정에서 재판할 때 무죄추정 원칙 같은 거죠. 무자격 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자격 추정이에요? 이 조합원은 정상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정당한 배당권자로 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아니 자격을 그렇게 명징하게 파악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것저것 조사해야 되는 게 많죠. 허가는 있나요? 면허는 있나요? 배는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수협은 그래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색출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납니다. 도시여부가 시청률이 좋아요. 매년 내쫓는데 뒤에 보니까 사람이 더 있어. 이만큼 내쫓았어. 뒤에 보니까 또 있어. 그렇군요. 세균전처럼. 그러니까요. 사람이 단성생식으로 불어나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겠죠. 어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망업종이 되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내년 3월 13일이 수협의 두 번째 조합장 동시선거일이거든요. 이건 음모론입니다. 김연건 의원님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 이건 뭔지 알아요. 제주도지사 경선 같은 거예요. 음모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미스테리한 조합 컴비네이션이죠. 끝도 없이 빠르게 당원들이 불어나거든. 그래서 김연건 의원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의 자격 논란이 일어서 고수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음모가 아니라 수협은 진짜 농협보다 더 심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2009년에 PD수첩에서 목포 수협 한번 털었다가 PD수첩도 탈탈 털린 적이 있거든요. 김연건 의원이 제기한 이 얘기를 제가 한 새벽 4시쯤에 이틀 밤 샌 후에 새벽 4시쯤에 보면서 판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읽고서도 의심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역시 맞았어요. 수협 선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이든 수협이든 모든 조합의 선거가 있으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요. 그거야 아주 기본으로 깔고 그 전에 조합은이 늘어나죠? 그렇죠. 목포의 최혁형 목포 수협장은 2016년에 뇌물수수로 사퇴했네요. 뇌물수수 수준이 뭐냐면 거의 지역의 어가 그리고 이게 어업이 저도 보니까 유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냉동수산물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모든 거를 관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자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기 농협보다는 이게 약간 가시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그때 목포 수협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최상등품 생선을 먼저 수협장한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어민들이. 그 정도 파워가 있는데 성주네요. 성주. 조합원 늘리고 줄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목포 수협장은 2009년에도 징역형을 받을 뻔했고 2011년에도 돈선거를 했고 2015년에도 뇌물수수로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왕이니까. 그 얘기도 들었어요. 내년에 농협조합장 선거 끝나면 쌀값 내려갈 거라고. 그 전에 원래 올려놓는 거라고. 불신의 조합. 조합장 선거는 정말 되게 어떤 차원의 문을 넘어서 있는 다른 쪽의 연옥같이 느껴져서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예상대로 됐어. 도시촌놈은. 유일하게 직선이 없는 조합선거잖아요. 직선 아니에요. 대의원이 뽑잖아요.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반장선거도 지금 다 직선이고 하나못해 입주자 대표회의도 직선인데 조합은 그래서 늘 농협이든 수협이든 많이 싸우는 분들이 직선제로 바꿔달라. 저도 농협조합원이거든요. 자기 쪽에 명단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표들이 30년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들어온 김에 용돈도 좀 벌어라. 배당해준다. 무섭네요. 그리고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알바 알바뀌 말고 알바 예상대로는요. 이거 이 장면 웃기게 시작해서 무섭게 끝날 것 같았는데 역시 이런 데서 올라오니 군의회와 군수 선출직 된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표를 많이 얻는 것도 당연하네요. 목포 가면 시장을 왜 하냐고 수협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거의 지역의 그냥 큰 황제 패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사회의 얘기입니다. 작년 5 경마장 이용객 절반이 도박 중독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뭔데요? 경마장 이용객의 47.5%가 도박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22명 써? 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처음에는 한 2만 명 넣었는데 그들이 다 중독이 됐습니다. 왜냐면 안에 있거든. 차라리 중독 안 된 사람을 보호하는 상담사를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배권 이전이잖아요. 포지티브하게 가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되게 센 기도를 넣어서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쪽이 좀 더 도박 중독 예방에는 이렇게 넷이 오랜만에 모이니까 참 좋네요. 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지적은 그러면서 도박 중독 방지에 쓰이는 예산이 새우깡의 새우 향기 같은 예산이냐 22명이냐 0.002%냐 이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박 중독이 47.5%라는 게 이게 무슨 청소년 게임 중독에 맞설 수 있는 놀라운 지표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어른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엄청 나옵니다. 그냥 47.5%만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열자마자 누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경마장 방문객 중 47.5% 괄호 열고 38명 마사에 망했는데요. 아니 무슨 요파씨 공개방송에서 관객 이만큼 우리 회사 문 닫아야 돼요.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표본이 적어도 너무 적죠. 예를 들면 지금 딱 보니까 38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80명 조사에서 38명 나온 모양인데 분당재생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경기도의 한 경마장 방문객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2016년 경마장 입장객은 1316만 8천명입니다. 그렇죠. 그 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경제력부터 알아봐야죠. 이게 경마장이 엄청 많죠. 화상 경마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47.5% 라는 이 수치가 나온 거는 상관없어요. 안 쓰이면 그만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숫자죠. 이 숫자는. 근데 이게 국감에 나왔으면 그때부터 문제죠. 그렇죠. 기사도 엄청 많아요. 이 10만 이 막권 구매자들 가운데 무려 38명이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10만도 아니고 천만이에요. 천만.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참. 낚였죠. 네. 안됐네요. 열심히 하는 양반인데. 그러게. 네. 에리트 플레이어를 선정하고 2018 국정감사 기록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맞다. 농축창고인은 말하고는 별 관련이 없으시죠? 네. 말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그건 알고 있어요. 농업관련에 뭘 알고 있잖아. 이거 봐. 물어봐야 돼. 취업할 때 가장 선호도 높은 마사회가 짱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공기업을 꿈꾸는 구직자들의 1순위. 마사회. 그러니까 다 동서양을 막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공을 막론하고요. 저도 지금 마사회를 지망하고 싶어졌어요. 이걸 조사하다가 22명 쓴다잖아요. 중독치료회. 얼마나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공사공기업의 1위를 다투는 다른 기업들이 있었어요. 한수원하고 광해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빡세졌다 그러더라고요. 석유공사 이런 데보다 훨씬 낫죠. 마사회는 여전히 그냥 풍광만 즐기고 있으면 물론 마사회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산업 육성이 얼마나 절체절명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마사회에서도 문제가 말이 됐어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국감에서도 잠깐 살짝 봤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긴 감사나 감옥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수두룩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좀 됐네요. 저희 방송에서 내보냈던 적이 있었죠. 마필관리사 마필관리사들 문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마사회 노동환경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주인공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가 이건 자아 비판이긴 한데 부끄러운데 소위 말하는 우리 쪽 판에서도 행사를 한다던가 그리고 기관지를 낸다던가 할 때 마사회가 굉장히 큰 광고주예요. 그렇겠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그게 없으면 행사진행이나 그리고 발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축산관련한 언론사들 뭐 이런 거 저도 강의할 때 농협에서 돈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욕하면서도 욕하면서도 가는 거야. 돈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저조차도 갸우뚱하거든요. 어머 규정규직 강사한테 이 정도 주면 그 스쿱들이 오면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다음에 더 적게 주죠. 진짜요? 아예 안 불러요. 이제 저 안 부를 것 같아요. 농축참고인이 우리 참고인으로 불려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랏돈 제일 많이 먹었어. 그리고 일단 태도가 될 대로 되라예요. 안 그래도 이제 아이콥도 못 나가시잖아요. 못 나가기만 해요. 내 내용 증명까지 봐서 지금 고소위기 지금 그러고 보니까 마사회도 그렇고 관계는 없지만 이라고 하면서 얘기는 많이 부세요. 아까 수협도 그렇고 내륙이라서 바다는 모르신다면서요. 제가 어촌사회론을 1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하셨어요? 심지어? 심지어 대학원 수업 괜히 참고인으로 농축해서 부른 줄 알아요? 농예수위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이번 국감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안지 의원입니다. 과도한 유통비용 지적 수협 물류용기 사이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물류용기 사이즈가 통일이 안 돼서 물류비용이 뻥튀기 돼 있다는 당연합니다. 20kg 40kg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페트병 뚜껑이 왜 동일하겠으며 그리고 농협의 비정규직 채용 불균형 등 참신하고 전문적인 지적으로 국감을 채웠습니다. 농예수위에서 참신하기 힘든데요. 오늘 나온 이슈와 장면들 대부분에 박안주 의원 이름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뛰는가 일단 굉장한 활동력이고요. 그리고 그 활동력으로 상대하는 게 왜 농협과 수협인가 너무 많이 뛴 바람에 천원도 농협파워 엄청 세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만큼 용감하다고 봐요. 그거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입니다. 다음 선거 버렸나?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재선되면 위원회 바꾼다. 비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우래 정훈천 의원입니다. 일단은 농식품부 정다래 씨 너무 웹툰의 주인공 같지 않아요? 일단 농식품부를 상대할 때 약간 신나 보였어요. 그건 좀 보였어요. 특히 쌀감 얘기하고 이럴 때 되게 나 잘함 아련한 표정과 자신 있는 표정 농식품부 장관일 때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자신도 로비 전문이긴 하지만 농업인이었고 장관도 한 만큼 그 전문성 자체를 확실하게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갖다 써야 되는 영역이 큰 기업이 있는 그 육계 쪽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식의 제한이 좀 있는 딱 다렸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스케일이 딱 다르네요. 작고 시다. 하지만 그걸 갖다 대야 되는 부분이 그게 많아요. 거친 맛은 있어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데 유능해. 그래서 눈에 띄어. 잘해. 어떻게 해. 이번 국감의 바른미래당의 코드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입니다. 중앙당이 안 불러서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 다음은요? 평화당의 전북 김제부안 김종혜 의원입니다. 쌀값과 쌀값과 농민에 대한 절절한 발언 PLS에 대한 일리 있는 지적 등을 보고 있으면 너무 농민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칭찬이네요. 이상하게 수협 해수부 해경한테만 날카로운 느낌도 듭니다. 아 그래요? 바다를 좀 싫어하세요. 이쪽은 농협 쪽에는 농협업과 농협중앙회는 많이 넉넉어오세요. 그런 게 없는데 수협하고 해수부 이쪽에는 되게 날카로웠어요. 부안 김제의 국회의원은 쌀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일 거예요. 아마도. 부안에 최석강도 있고 거기 부안에 피조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부안에도 회도 많이 먹었는데 저도 광호록도 구분 못하기 때문에 피조개는 조개를 열었는데 빨가면 이게 피조개인 거죠? 왜 멍청이 셋이라 아니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 지선 때부터 꾸준히 지적해오던 문제거든요. 일부 의원실을 제외하면 평화당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여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통화당에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분야입니다. 유일하게 농협수위에서 확실히 민주평화당이 농협수위에서 제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쌀값 얘기할 때도 목소리가 제일 컸고요. 왜냐하면 정동영 의원실이 분양원가 공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민주평화당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지원 의원실이 법사위에서 큰소리 칠 때 민주평화당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농협수위에서는 민주평화당이 잘하는구나 라고 읽혀집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오늘 제일 이름이 많이 나왔죠? 주인공입니다. 김연건 의원입니다. 위원회 원탑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귀농기촌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 농산물 가공센터 방치문제 선거 앞둔 수협의 무자격 조합 지폐개수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노동문제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짱이다. 마사회나 농협에서 지폐개수기로 인한 미세먼지 또 인해서 노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박완주 의원과 함께 농협 스탭을 모두 털어내는 전투력을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비례대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훈천 의원과의 호흡도 잘 맞고요. 그러면서 또 박완주 의원과도 많이 겹치고요.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김연건 의원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분야의 문화에 아니라서. 다만 정말 얼마나 잘했는지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좌관들이 꽤 유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저 같은 이런 말단 재하의 강사한테까지도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계란 같은 거 육개 같은 거 의견 청취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그럴 정도로 좀 보좌관들이 되게 부지런하고 김연건 의원 자체도 어쨌든 농민들하고도 굉장히 좀 스킨십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계호 장관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농민들은 좀 은근히 김연건 장관이 김연건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좀 나올 정도였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포지션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균형감은 좀 있는 편. 이게 이제 뭐 전남북으로 돌아갈 차례기도 했고 선수로 보았을 때도 이계호 의원이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는 대충 이제 그 저 뭐지 이거? 구찌 손가락 뭐냐 이게 샘 어느 것을 고를까요? 수지침을 뭐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 수 없는 흑짓을 하고 있어? 육갑을 짚어보면 아 이계호 의원이 장관이 되는 게 맞았다는 건 알겠고 그 김연건 의원은 또 앞으로 숙제가 있잖아요. 지금 비례로 밀려 들어왔고 능력은 보여줬는데 경북가스 살아남아야 돼요. 맞아요.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원래 의령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 구미에 냈습니다. 네. 불타 죽어요. 지금 2년 뒤에. 다음번에 살아남았을 때는 이제 집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김연건 장관도 네. 내다볼 수 있겠죠. 어쩌면 뭐 다음 이계호 장관 출마한다고 하니까요. 어디에? 대통령? 아니요. 국회의원. 2년 뒤에. 돌아와야 돼요. 김연건 헷갈렸어요. 의성 의성. 저도 헷갈렸으니까. 의성 의성. 경북 의성군. 구미을 지역인 인동에서 사무소를 열었다. 그 네. 김연건 의원은 앞으로 농혜수의의 그러니까 전문 엘리트 유닛. 네. 나이도 젊고요. 앞으로 계속 여기 있을 사람 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뢰가 있었나 봐요. 농민들한테. 계속 농혜수에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걸 막 상대적으로 되게 높이 치켜세우는 이유는 장관 둘이 지금 여당이 여기 꽂혀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실망감을 덮으려면은 네. 이런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기 계속 있겠다는 얘기는 한국당 이항수 의원도 했는데. 아. 그걸로 협박했어요. 이항수 의원은. 그럼 계속 보면 되지 뭐. 저기 엘리트 플레이어로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네. 안 뽑혔네요. 언론에서는 이만희 의원을 다녀. 이만희 의원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항수 의원도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또 농혜수의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서로 사이좋게. 이게 당론 갈라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농민 생각을 하면 양쪽으로 갈라질 수가 없는 의제들이 많으니까요. 네. 농혜수의 시간. 마지막 농혜수의 시간에 정은정 농축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거의 뭐 개인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저는 뭐 저는 진행 안 했습니다.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생각 안 한 거지? 여러분은 이런 수습할 수 없는 말을 위원장이 출석을 종용시키길래 제가 불러다왔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네. 2018년 국정감사 기록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그 포맷 바꾸느라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때 고민하고 저는 사실상 뭐 머리 쓰는 노동은 끝났고요. 저 덕질 간사하고 위원장이 다 했고요. 네. 덕질 간사하고 위원장의 퍼포먼스로 지금 버텼고요. 두 주 동안. 네. 들어셔서 감사하고 들어줘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이 국감에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 보충 설명을 들을 만한 참고인들이 더 있어요. 증인들이 더 있어요. 그들 중에는 그 알지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진짜요?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아 우리 그 코디 언박싱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 임종민 지혜장님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아 봤어요. 아직도 우리 지혜장님은 계속 댓글과 왜냐하면 우리 저 노동락스타께서 그 2018년 XSFM 후디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하나 있는 6개월 전에 받았어요. 시제품을 그래서 디자인이 달라. 근데 그걸 입고 임다녀 팔 때 사진을 찍고 다녔더라고. 아무튼 후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지금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11월 3일이잖아요. 2일. 방송 나가는 건 3일.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후디 팔겠습니다. 네. 유면상 PD가 고민이 많아요. 선거 방송 때랑 국간방송 때 청취자는 느는데 액세스몰이 장사가 안 된대요. 방송 듣고 끊어봐.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디 페이하시고요. 비상시국 대책회에 물러갑니다. 두 주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할 얘기 하나 있었는데. 해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일 고생했던 게 2.5년차 국감이라서 아마 뭐 이런 거겠지 하면서 자료가 없다 없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국회 TV였습니다. 국회 TV에서는 분명 대부분의 국감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그 영상 재료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중에 몇 개는 방송을 해주는데 그거 다시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유튜브에 없는 것도 있어요. 국회 TV에 유튜브 채널이 없는 것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국회 TV가 그런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국회 TV잖아요.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모바일 앱은 다시 보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요.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우리 크롱 어떻게 하라고 뽀로로의 친구 크롱 전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글 크롱 다시 보기도 되지 않고 앱으로 들어가도 다시 보기가 되지 않고 모바일에서도 그렇다고 유튜브를 가면 자료 공개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료 공개하는 채널을 만들어주시고 이 솔루션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에게 간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이번에 방송을 안 드렸는데 좀 고성이 오가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목돈을 날려버려가지고 PD 수체업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니 탓이다 내 탓이다 막 난리를 쳤는데 국회 안 그래도 재정도 좀 투명해진 판에 공개를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요 네 그렇죠 국감을 단건 몰라도 오랫동안 열심히 들여다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간헌을 드리면서 내년 국감 방송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자요. 잘자요. 우리가 잘자야 돼 지금 그러게요. 쓰러지는 거 아니요? 아 상큼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XSFM입니다. I D W OK